진짜 말고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? 야 뭐 할 일도 없고 애기나 봐야죠 저 이거 없어? 아니 뭐 없어요 에이... 언니, 언니는 뭐 할 거야? 나?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 성탄 특집 성탄 특집 선물 바구니처럼 했는데요 하나씩 뽑아보네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 네 주님의 해, 주님의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도 성경사랑빵 많이 시청해주세요